춤을 영상에 담아내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. 시영 씨가 바로 이 작품의 적임자고요. 이게 무슨... 진통제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저 사람들 뭐예요? 따라가운 문다. 뭐하는 거예요? 찍으려고. 그게 뭐였는데? 죽은 사람을 데려 불러내는 희한한 구마의식 같은 거? 의식... 네가 나 시간 내내 쳤던 그 춤. 2003년 대상력옥 때 2003년 대상력옥 때 나 이거구나. 덕분에 우린 난 괴물이 될 거다. 과연thin' 추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더해줘요. 감사합니다.